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우리 가족의 힐링밥상을 책임져주실 요리 명인 최진원입니다. 어서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자 우리 선생님 뵐 때마다 10년에 알려주셨던 가문의 비법이 자꾸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비법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식사를 또 드셔서 또 건강한 식단을 또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가요? 건강한 식사를 하셨다면 정말 다행인데요.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개발한 비법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주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 오늘은요 맛도 향도 좋고 건강에 좋은 돈들의 밥과 구수하고 또 담백한 황태를 유행해서 황태 감자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쌀쌀한 날씨로 변해가는 이 시기에 참 잘 맞는 그런 요리인 것 같은데요. 자 우리 선생님의 최신 비법이 담긴 그 비법을 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재료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